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머드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월러스 오디오의 신작 슬로어 스테레오 앰비언트 리버브를 만나보겠습니다. 슬로어는 월러스 오디오 리버브 사운드의 정수를 보여주며 슬로어 페달을 기반으로 새로운 두 개의 리버브 알고리즘 스테레오 공간관 컨트롤, 새로운 모듈레이션 웨이브 타입 등이 추가된 확장형 스테레오 리버브 페달로 깊은 몰입감과 새로운 리버브 사운드 스케이프를 경험할 수 있는 페달이며 세 개의 온보드 프리셋 슬롯을 제공하여 원하는 톤을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슬로어가 실제로 국내에서는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페달은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월러스 오디오를 대표하는 페달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어가 출시된 이후에 ARP87과 합치진 슬라프라든지 아니면 슬로어의 기능을 확장시킨 슬로어 이렇게 계속해서 연작을 내놓고 있는데 월러스 오디오가 잘하는 분야 중 하나죠. 뭔가 하나의 페달이 히트를 치면 기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사운드 스케이프를 확장을 시키며 뭔가 좀 더 매력적인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페달들을 출시를 연이어서 합니다. 이 슬로어도 역시 그런 페달이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스트레치 이렇게 페이더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사운드를 위아래로 늘렸다가 양옆으로 늘렸다가 잡고 이렇게 공간을 막 휘어지게 만드는 듯한 이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인 이펙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팬더 트윈 리버브와 마샬 JCM800을 두 개 다 연결한 스테레오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그 모드를 돌려가면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Decay, 리버브 잔향의 길이를 조절합니다. 필터, 리버브 잔향의 톤을 조절합니다. Depth, 리버브 잔향에 적용된 모듈레이션 양을 조절하고요. 바이패스 스위치를 홀드하면 모듈레이션 스피드 조절이 가능합니다. Mix, Wet-Dry Signal Mix를 조절합니다. 바이패스 스위치를 홀드하면 Left-Right Fanning 효과를 조절합니다. 리버브 알고리즘, Dark, Rise, Dream, Rain, Light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Wave Shape, 바이패스 스위치를 홀드한 상태로 변경할 때는 5개의 모듈레이션 웨이브 파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바이패스 스위치, 이펙터를 온오프하거나 모멘터리 펑션을 지원합니다. Sustain 스위치, DK 파라미터 값을 최대로 올려 가장 길고 드리미한 리버브 트레일을 일시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 홀드를 했을 때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스위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릭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모드는 다크모드 네. 다크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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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이동을 시켜볼게요. 공간감이 뭔가 변하고 있는게 확 느껴지죠. 다음은 레인 레인 좋습니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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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웨이브 쉐입을 변경을 해 볼 텐데 바이패스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올리고요. 다음은 보시면 믹스를 누른 상태에서 돌리면 파닝 효과라고 하거든요. 오오오오오오오. 이따 갔다 하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들어볼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친구는 가능하시다면 집에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쓰시고 한쪽씩 뺐다 꼈다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스테레오로 동작을 하는 이유를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사운드를 위시하는 연주자들한테 월러스 오디오라는 브랜드는 없어서는 안 될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고요. 슬로우라는 명 리버브가 출시가 된 이후에 월러스 오디오가 연구 연구를 개발해서 결국엔 슬로워까지 왔는데 이 친구는 진짜로 포스트락이라든지 앰비언트 사운드를 중시하는 밴드들이라면 욕심이 날 만한 사운드를 갖추고 있다. 저는 약간 뒤에 따라오는 잔향들이 뒤에서 뭔가 합창단들이 어떤 이펙터 혹은 필터를 낀 상태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 느낌이 들 정도로 기타를 치고 있는데 뒤에서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정말로 짧은 시간에 간단한 동작만으로 사운드들을 몇 가지만 들려드렸는데 이거를 파고들어서 만들기 시작하는 것처럼 무대 위에서 관객들을 정말 감동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일과라 때문에 이 이펙터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사실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펙터를 구매하는 어떤 기준이라 사실 폭은 좁은 것 같아요. 그 이유인즉슨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가 이제 밴드 음악이라던가 이제 이런 인디 음악 뭐 아직은 밴드가 오버는 아니니까 이 장르적인 한계가 확실히 아무래도 이제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팝적인 사운드를 많이 이제 쫓아가는 팔로잉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이펙터들의 좀 진가가 좀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해외에는 어떻든 저짜든 그건 우리나라의 몇 배인 음악 시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이펙터가 왜 인기가 많고 그리고 계속 거듭거듭해서 진화하는지는 오늘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고 이거는 저는 그 사운드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방법론적인 것을 아시는 분이라면 와 정말 많은 사운드를 뽑아낼 수 있겠다. 그리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훨씬 더 좋은 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이펙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이펙터. 슬로어의 진화형 포켓몬스터인가요? 피카츄 라이츠 이상의 씨 이상의 꽃 진화된 모습의 슬로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사운드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매장 한번 방문하셔서 사운드도 들어보시고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은총씨 먼저 슬로어 스테레오 앰비언트 리버브에 대한 한 두평 주신다면 네 한 두평 드리겠습니다. 바다에서 우주까지 이렇게 드릴게요. 그 심해를 거느린 듯한 그런 사운드부터 정말 우주에 가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유튜브라던가 여러 매체에서 보는 우주의 공간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우주는 사실 소리가 없죠.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뭔가 사운드가 있다면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라는 상상이 팍 드는 그런 사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신만의 톤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이거를 자기 페달에 추가하셔서 더 확장성을 늘리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두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앰비언트 리버브 사운드의 스페셜리스트 이미 월러스 오디오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사운드로 끝을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나는 사운드로 톤으로 청자들을 꼬실 거야 매혹시킬 거야 라는 굳은 야망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라면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 드리면서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8.6, 8.5 높은 점수 봐라 갑니다. 역시나 월러스 오디오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월러스 오디오 특유의 다크 하면서도 진한 다크 초콜릿 같은 사운드를 여실히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리멘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